오늘 촬영은 저희가 5월 후식지에 일면 표시를 보여줍니다. 이제 표시를 듣는 건데요. 5월 달에 축축제도 있고. 어떠세요? 모델 이름 보셨어요? 아우, 처음이죠. 어제부터 너무 긴장돼서 또 일면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좀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긴장되네요. 아이치 마세요, 아이치. 아이치 오세요. 하나, 둘, 셋. 왜 이리Us만 이치 오세요? 네네네.... 하나 둘 셋. 그랬더니, martyr도 그래서도 말 Janine 아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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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왜? 아니, 긴장하니까 무서웠지 긴장하니까 무서웠어? 하연이 긴장했구나? 잘했어 코로나 때문에 생각이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5월인 만큼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자, 오늘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긴장감이 풀리 시작했다 아직 안 풀렸어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긴장감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진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